여러분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광주의 아파트 붕괴 사고 물류센터 화재 사고 무단 주택 진입 등 이러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는데요 이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 외에도 사고 등을 사전에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기술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 중 첫 번째는 CMX의 건설 현장의 시공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감리 앱입니다 이기상 대표는 어떻게 하면 개정된 건축법에 맞도록 현장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 끝에 이기상 대표는 공사관리, 실무에 대한 오랜 분석 끝에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수기식 기록 방식임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현장관리의 업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공사 업무를 지원하는 간편하면서도 정교한 솔루션 개발에 나섰습니다 두 번째는 DIY 무인경비 시스템 개발업체 호소텔넷의 레이캨입니다 레이캨은 주택의 출입구, 현관, 출입이 통제된 지역에 설치하여 출입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한 번 사면 월정액 없이 평생 사용하는 보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가 설치원 무인경비 시스템이며 누구나 쉽게 전문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계 최초 화재 감지 카메라를 개발한 IIST입니다 방화봉과 불을 잡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 카메라에 접목을 시켜보자 라는 생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능형 화재 감시 카메라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실, 기계실, 대규모 플랜트, 문화재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CCTV 보안 기능, 안전 기능까지 수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하며 우리의 안전을 더욱 지켜주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 있어 미래 안전 기술이 더욱 기대되고 안심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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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